빌려준 백바지. Let it go, let it go. 아, 뜨거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지난주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. 스툰움 씨와 림재범 씨가 나와주시는데요. 오늘 두 분이 오프닝 축하 공연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. 어서 나오세요. 아빠, 힘내세요. 아빠, 힘내세요. 뿌리크 있잖아요. 아빠, 힘내세요. 뿌리가 있어요. 아빠가 외로울 때 누가 아빠 위로해 주지? 할아버지! 우리 스툰움과 림재범 씨입니다. 장훈 씨. 발차기를 떠네. 멋진 공연이었어요. 내 얘기 듣고 있어? 아저씨, 내 얘기 듣고 있어? 내가 살만 불렀어, 아저씨. 나훈아 씨 아니에요? 나훈아는 이거고 이 살만. 림재범이야, 림재범. 알겠습니다. 돈이 많고 흥이 많은 사나이죠. 흥따! 네. 네. 림재범. 림재범. 자, 이렇게 받는 거? 이렇게. 이 자식아. 그리고 이거 뚝뚝뚝 받아줘야 되잖아. 최대한 받는 사람이 뒤로 쫙 내두란 말이야. 그리고 온전히 달릴 수 있게 내려가. 그럼 어떻게 돼? 팜밤밤밤. 팜밤밤밤. 여러분도 audit 하고 ribbons. 빌려 준 백바지. 호우. 필리 료는 날 빌려 들어와 졌네. 호우. له، util"? 조여 featuring 백바지? 어어? 종소리 뭐야, 이거? 왜? 종근당 CF 찍으려고 하는거예요? 정 immin이에요. 스트레칭을 맡겨줄게. 모든 운동의 기본은 부상 스트레칭. 그렇지, 그렇지. 목 돌리기 한번 봐. 이렇게 돌려, 이렇게 돌려. 팔도 쭉쭉 당겨. 그리고 다리를 이 눈이 꺼 쫙 당겨. 아이고, 놀라서 되려나, 이게? 아아! 비리야 순 백바지. 눈쎄! 어, 좀 가만히 있어. 아, 택시! 가만히 있어. 아, 택시. 수고하십니다, 경찰이에요. 범인을 잡았는데 지훈 여칭이 좀 늦어서 택시로 서까지 갈게요. 그래요? 디지턴 놈이 범인이에요? 아, 이거 살인범이에요. 살인범이에요? 이 살인자를 집어넣어버려. 이 뻔뻔한 놈, 이 살인자를 집어넣어버려. 동사님, 나 너무 무서워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아, 청장님. 찾음 세우세요. 청장님 전화가 와서 바꿔 볼게요. 여기서 받아도 될 텐데. 예, 청장님. 잡았는데요. 뭐라고? 이 살인자 집어넣어? 이 살인자 집어넣어? 이 살인자 집어넣어? 이 살인자 집어넣어, 라면 살인. 이 살인자 집어넣어, 이 뜨거운 물에. 개소리야, 진짜. 형사님, 형사님 나가고 나서 얘가 저를 협박을 해 버렸네. 난 협박해 버렸어, 이놈이. 와, 이 자식이 이거 개벌은 누구 못 준다고. 형사님, 저기요. 저기요, 택시가 이제. 나는 형사님이었어. 쪼크, 쪼크. 쪼크, 쪼크. 아무튼 저기, 이놈이 있잖아요. 이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. 아, 진짜로? 이 놈 새끼 아주 쌩통이다, 이 놈 새끼. 얼레리 꼴리다, 얼레리 꼴레리 이 놈 새끼야. 아주 쌩통이다, 이 놈 새끼야. 아, 청장. 맨날 저러고. 받지 마요, 받지 마요. 아니, 아까 못한 얘기야. 아, 괜찮아. 잘해야 돼요. 아니, 받지 마요. 아니, 받지 마라고요. 받지 마라고, 내가. 아, 저걸. 아, 저씨. 그럼 나 핸드폰도 못 만져, 심쇼. 아, 라디오나 좀 들을게요. 어이, 김여사 나와. 예, 예, 중장님 알겠습니다. 예, 예, 지금 나갑니다. 야, 라디오를 불러낸다고. 이게 말이나 될 수도 있습니다. 야. 또 해봐. 뭐, 얼레리 꼴레리? 얼레리 꼴레리? 얼레리 꼴레리? 얼레리 꼴, 얼레리 꼴. 얼레리, 레리, 레리 꼴. 왜 부른 거예요? 얼레리 꼴, 얼레리 꼴. 얼레리 꼴. 야, 야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따 먹을 거야, 이따 먹을. 야, 너 다 먹어. 먹어, 먹어. 먹어, 치워, 이마. 아유, 이런 놈이랑 내가 뭐라. 에, 에, 에. 왜 그래, 이마. 앗, 뜨거, 뜨거. 앗, 뜨거, 뜨거. 내 입이 불란다, 불란다. 앗, 뜨거. 이 자식 장난치고 앉아 있어, 이. 여보. 험지, 험지차. 험지, 험지차. 자세랑은 험지차, 험지차. 험지, 험지차. 여보는 험지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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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머, 빠져. 왜 또 그루가 그게? 이 전쟁에서 내가 형수를 꼭 지켜주기야. 어떻게 지킬 줄 알아? 어떻게 해요? 저기 적군이 없다. 군만 두두두두두두. 물만 두두두두두두. 어머, 위험해요. 내가 지켜줄 테야.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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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살았어. 전쟁이 끝나면 살아갑시다. 뜨겁게. 뜨겁게? 아, 뜨거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아, 뜨거, 뜨거.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, 뜨거. 전하. 임금이시면 그 옥새를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? 옥새는 내 오늘 놓고 왔네. 그래? 그래, 이놈들. 임금이 옥새가 없다니. 야, 이놈들은 속았구나. 모조리 다 죽여라. 이놈들. 야! 너는 왜 그래? 빨리 가서 칼을 갖고 와. 빨리 칼을 갖고 오라고, 자식아. 알겠습니다. 이 놈들은 천천히 죽여주면. 안 된다. 잠깐만 기다려라. 아빠! 칼 갖고 왔어? 갖고 왔어. 뭐야, 이게? 유칼. 이 칼을 왜 갖고 와, 자식아. 이 자식아. 아, 뜨거. 아, 뜨거. 아, 뜨거. 따뜻어 뜨거. 아, 뜨거. 너 때문에 매일 가슴 풀난다 불려. 너는 왜 안 추는 거야? 아, 뜨거. 아뜨고. 아, 뜨거. 너 때문에 매일 가슴 풀난다 불려. 뭘 아, 뜨거.